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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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고 산 넘어 가시더니 간다 할 두다 할 해가 또 가도 편지 한 장 없네 언제 오시려나 그리운 내님 보고 싶은 내님 돌아와 주어 나를 잊지 말고 무정한 내님아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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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고 불 건너 가시더니 간다 할 두다 할 해가 또 가도 편지 한 장 없네 이영렬 씨! 참고! 우리 김훈 선생님 노래 오랜만에 또 타드렸네 선배님 노래 너무 잘하시지 않아요? 깔끔하셨어요? 본래 흥이 많으세요 나도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노래방 가잖아요 얼마나 잘 나오신다고 기가 막힙니다 좀 어떠세요 이렇게 성공을 해보시니까 네 그래도 땀은 나네 아직은 긴장되시나봐 자 그럼 다시 우리 박은지와 투 아이즈입니다 네 멈춰! 향수지 보랏빛 핸드 향수지 보랏빛 핸드 살며시 다가왔지 살며시 다가왔지 예쁜 두 눈에 향수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 언제나 우리 빰빠바바바바밤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만들어가요 외로움이 다가와도 그대 슬퍼하지만 답답한 내 맘이 더 아파오잖아 길을 걷다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 나에게 사랑을 건네줄 사람 박은지 씨 정말 자 이번에 다시 이용열 씨와 홍진영 씨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코너가 귀국산장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귀국산장 얘기를 해요 망태 망태 망망태 망구망구망구망구망구 밤에 피는 장르 귀국산장 못 피한 목숨 우리는 성장지기 개쌍한 노인 망태 꺼지지 않는 불꽃망구 밤에 피는 장미 노인 머필양 우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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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담다다다다다다다다